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. 엄청난 거금을 쏟아부으며 축구 굵기를 외쳤지만 중국축구는 매번 월드컵 예선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며 탈락해 왔습니다. 왜 중국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? 물론 형편없는 실력과 체력도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시진핑도 어쩌지 못하는 3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중국 프로축구에 만연한 승부조작입니다.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매번 경기 때마다 승부조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인맥축구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. 선수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누구와 가까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. 세 번째 이유는 만연한 부패 때문입니다. 중국인들조차 다 아는 이유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엄청난 뒷돈이 걸린 부패 때문이기도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댓글로 소통하시죠. 구독, 알람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